운플러스와 함께할 10번째 무당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학살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분이요. 숨겨둔 아들이 있는데 자기애가 아닐 수도 있어? 단칼에 점을 보는 29살 무서운 애동제자가 나타났다. 실제 칼을 물고 점을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의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취 초를 키는데 운플러스가 3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매일 밤 구독자 위에 직접 운전해서 용문산에 가요. 꼭두 새벽마다 남을 위해 초를 킨다는 게 지극정성이 아니면 못하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이 가만히 계실까요? 부자 되세요. 원하는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비결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원하는 일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 비결은 약자의 아픔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살겠다는 마음, 욕심, 집착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내 인생이 너무 거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돈이 없는 것도 이해를 하고 가난의 아픔도 이해를 하고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잘 살고 싶다, 아프면 아프다 이런 걸 이해를 스스로 인정을 해라는 거지. 아, 아픔이 나입니다라고. 아픔이 나다. 막말로 남들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공에만 집착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쁘게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미움을 줘면서까지 그거를 하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아, 아픔을 미움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소리시죠? 어. 오히려 아프지만 우리가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지. 네. 사는 것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어. 인생이 아픔이야. 맞아요. 그 아픔을 잘 크게 소화하는 사람만이 강자가 될 수 있다. 그 소리시죠? 그렇죠. 내면이 강해지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분 내면의 영혼도 강한 분인지 80년 7월 26일이요. 성은 이 씨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네. 숨겨둔 아들이 있는데 아, 이분이요? 어. 자기애가 아닐 수도 있어? 저는 모르죠. 점사로 그렇게 나오시는 거 맞아요? 어. 왜냐하면 네. 일단 대대로부터가 어. 한량 집안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약간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도화살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 아.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가만히만 있어도 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 둘러싸요. 어. 둘러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도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막 스스로 막 아, 여자애 미쳐있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여자들이 다가오는 게 이 사람한테는 큰 문제인 것 같아.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조상부터 보면은 네. 가슴에 한이 많고 어디서 막 이렇게 살해를 당한 건지 살해? 어. 아니면 뭐 전쟁 통해서 누가 이렇게 막 고문을 당한 건지 네. 네. 약간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요. 한마디로 단명 집안이다. 이분이 지금 약간 주변 환경도 그렇고 내가 처해진 상황도 그렇고 너무 지금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 아, 그럼 조상의 아픔이 이 자손에게 내려와 있어요? 유전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아, 유전? 어. 어. OX 하신 분이 계시면 꼭 OX 따라와요. 진짜 그러다. 어.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따라오고 아, 맞아. 공황장애가 있으면 공황장애가 따라와요. 진짜로. 우리가 뿌린 대로 다 거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 된다는 게 네. 이런 면에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윗대에서 그런 유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똑같이 안 한다고는 스스로 막 부정을 해. 내가 막 이렇게 안 살아. 막 이렇게 부정은 하지만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래도 결국에는 똑같이 살아. 똑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아, 머리로는 그렇게 안 살지만 무의식은 똑같이 하고 있어? 무의식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가장 중요한 건 네. 부모에 대한 아픔이 좀 강한 것 같아. 아버지에 대한 가슴에 한이 많고 뭔가 배우려고 했었던 거를 이분이 못 배우게 됐다거나 어. 그래서 약간 그게 좀 트라우마로 남았어. 어. 왜냐하면 이분의 아버지 자체 그리고 또 할아버지 전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런 것도 많아진 것 같고 약간 좀 조상부터가 약간 좀 자식들을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았다 그래. 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유전이니까요. 어떤 유전이요? 다 조상 대대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지. 보고 살아온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식이면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이분은 그거를 부정을 하고 있어.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도 않을 거고.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살 거야. 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왜? 그게 곧 아픔이니까. 본인의. 어.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의 자식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 그 아픔이 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 돼. 그 아픔을 다 버리고 미움을 썼어요? 미움을 썼어. 그래서 냉정해졌어요. 이분을 딱 사주를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요? 감정이 없어. 밉지도 않고 상대방들이 밉지도 않고 감정이 없어. 너무 미움도 다 버리고 막 강한 그것도 다 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냥 아무런 무상태야. 무상태. 나한테 오는 감정을 느끼기 싫은 상태가. 싫은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벽이 쳐져있어. 항상 이 사람은. 마음의 벽이. 늘 이제 남의 칭찬만 받고 살다가 자기 수치를 알아버리는 순간 모든 멘탈이 닦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분이 약간 그런 성향이 아닐까 싶은데 아빠도 그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으니까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약간 부성애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결코 본인이 받고 싶어 했던 사랑이 아니었나 라는 마음이 드네요. 그 아픔으로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아픔을 피했나요? 피했죠. 외면하고 살았죠. 아프다고.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아 그 얘기를 전달하는.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아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당 역매사니까. 그렇지. 뭐 점을 보고 떠나서. 아니 100개 중 100개 다 맞혀도 요즘은 별거. 손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많이 달래줘야 하는 손님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마음으로서 움직이거든. 신도.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벽이 쳐지기 때문에 공감이 안 돼요. 내리면 안 된다. 그렇죠. 내 대사를 확 끊어버릴 수 있다. 가능성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모르고. 그냥 정신 승리라는 거야. 나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결국에는 아빠처럼 살고 있고요. 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랑 무의식은 틀리다.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 이거 정말 몇 억짜리 강인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분 지금 미우 노릇새끼에서 지금 화제를 끌고 있는 이동권 씨죠. 얼굴도 준수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 왜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단명이다 보니까 이분도 솔직히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를 하고 정신관리를 해야 돼. 맞아요. 이분 아빠의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안타깝고 청춘도 계속 따라다. 맞죠. 남동생도 스무살에 머리를 이렇게 뭐 맞았어? 어쨌든 이렇게 사례를 당하셔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 너무 아파서 아픔을 꺼내기조차 너무 두려우실 것 같고 너무 저도 아프거든요 가슴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